네, 안녕하세요.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 김유정입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이웃의 어떤 아이들은 어두운 학대의 그늘 아래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. 희망도 꿈도 잃어버린 채 스스로를 탓하며 무기력하게 살고 있을 아이들이 희망을 품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학대의 그늘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동학대 신고 전화는 1577-1391이고요. 1577-1391입니다.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세상, 여러분의 관심이 희망입니다.